안녕하세요 존 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데이지스트 그린밸런스 프로바이오틱스 라는 제품입니다 식약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이구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자세한 영양 기능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열량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올려밀 함량이 나와 있구요 보관판복도 볼 수 있습니다 개봉을 하면 플라스틱병에 들어있는데요 박스에서 봤던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구요 캡슐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하루에 한번 캡슐 두 캡슐씩을 섭취라고 되어있네요 데이지스트 그린밸런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간단한 개봉기를 보여드렸구요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에 남기는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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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